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송은아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입니다. 눈비 소식이나 추위는 없겠지만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경기가 등굣길, 평소보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바람이 평소보다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 먼밭에서 물결을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육상과 해상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2도, 부산 0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 서울 7도, 춘천 7도, 대전 8도, 광주 8도, 대구 9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약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사이에 상층 기약골의 도움을 받아 발달한 지상 기약골이 윤활 북쪽 상공을 지나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래서 오센 짐투에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현재는 이 기약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상하위 부근에 자리한 고기약 가장자리에 들면서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치고요. 붉은색의 하춤 후만 남아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상하위 부근에서 동쪽을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약골 역량으로 강원 내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온화해진 고기압의 역량으로 오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영상권을 보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 기온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큰 추위는 없겠지만요.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영하권을 머물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또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내려 쌓인 눈이 낮 동안 영상권 기온에 녹았다가 밤사 영하권 기온에 다시 얼면서 길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추운 기온과 등교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밤및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안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려 지면이 습한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소보다 차가운 거기를 넉넉히 두시고 차량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서쪽 지역과 달리 눈비내린 양이 적었던 강원영동과 경상권 동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고기압 흐름을 따라 이렇게 서풍이 불며 이 지역의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며 촘촘한 등압선을 따라서 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영동과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 주변보다 바람이 강한 강원산지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다 상황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주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요.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내일 최신 기상정보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